지난달 20일 서산 버드랜드에서 천연기념물 황새 한 쌍, 천수와 만수가 방사장 그물 사이로 들어온 살개에 물려 죽은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. 문화재청은 서산과 함께 황새 한 쌍씩을 입식했던 경남 김해와 충북 청주 등에도 주변 철조망 보안과 지붕 경사 설치를 요청했습니다. 서산 버드랜드도 침입 방지 시설을 보완해 방사장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뒤 새로 황새 한 쌍을 입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오늘의 주식시황은 서산입니다.